동료 오오! 들어갔다 들어왔다! 아이고! 빨리 죽여! 저쪽! 살려주세요! 오! 들어왔다 들어왔다! 나 총소리 들려! 이거 어디야? 저 AA23 저 AA23 저도 AA23인데 나이스 어디 계세요? 저 오른쪽에 있거든요 저 탑 올라가고 있어요 저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저 밑에 사람이 한 4명이 있어요 쫄리거든요 괜찮아 V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아무도 안 죽임 저 지나갈게요 지나간다고요! 지나간다고요! 잠깐만요! 잠시만요 지나가시는구나 AA23 어디로 가면 되나요? AA23 저기 쇼핑카트처럼 생긴 곳 있잖아요 아 쇼핑카트 알겠습니다 그쪽에 있어요 우리 집을 빨리 지어야 돼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? 달려주세요 여기 계시는구나 올라오면 되는데요 어떻게 올라가? 위 보고 W 누르니까 위 키 누르고 올라가면 되는데요 스페이스가 옆에 가면 돼요 아 벌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때려버립니다 아 빨리 가세요 죄송한데 안 올라가시는데요 아 됐다 으응 저기요 고객료요 에이 자식아 아아 때렸어 아 미안해 나 피 없어 피 없어 저 먹을 거 줘요 먹을 거 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사람 잡으러 가죠 아 그럴까요? 저기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저기 맛있는 일단 밥 밥부터 물어보죠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저기 혹시 밥이 없으시면 밥이 없으시면 밥이 없으시면 밥이 되는 게 옵션이긴 하거든요 저희도 동교로 받아주세요 저희 뱃속에서 함께 하시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일단 해 이거 식재야 식재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미친놈들아 아니 미친놈들아 팀 팀 잠시만요 저희 팀부터 만들어요 팀 이거 어떻게 맺죠? 기다려봐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하자 기다려봐 멈춰봐 멈춰봐 좀 아이 파밍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팀 만들었는데 어 2 예 2만 해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? 아 엑셉스 아 했다 했다 그래 팀 어떻게 받아요 이거? 탭 누르면 왼쪽 밑에 엑셉스 있어요 다 했다 예이 됐다 아니 다 상대에 오고리가 나네요 아이 다요 여기 여기 총 쏘는 사람이 있는데요? 야 멧돼지 뒤에 멧돼지 뒤에 멧돼지 저희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돼 나 죽어 나도 죽어 이거 머리 때리면 죽.. 나도 죽 됐다 이거 돌로 머리 때리면 추가 일이 있나요? 나도 죽 됐다 그런 거 없나? 우리 우리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고인물분이 오신다 서백님 아 다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서생님이라고 불릴게요 서생님 아 서생님 총 내놔요 선생님 총 내놔요 총 내놔요 총 내놔요 네 저희가 일단 Y2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집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대 차라리 저희가 간다면 Y22가 아니라 V24가 그나마 좀 안전해 보이는 W24나 저희가 가장 집터를 먼저 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갈갈이라고 네 아이템을 가는 곳이 좀 가까이 있냐 없냐에 유머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오 그래서 등대나 오심주유소 둘 다 갈갈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저기 뒤에 막 파티클 같은 거 돌 캐는 건가? 아니요 엄청 뜨는데? 어 옆에 어 옆에 도망가시면 돼요 도망가세요 도망가 도망가 야 나한테 배워 아아악 아아악 달려줘 아악 잡았어 잡았어요 어우 때릴 뻔하고 난 내가 안 죽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 캐시면 돼요 나 커타님 오셨다 어?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슬슬 지울까 하긴 하는데 괜찮으세요 집터? 네 등대에서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니 저분 자꾸 등대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막 이거 입고 다녀야겠다 오 집채신다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리신다 예? 잘 어울린다고요? 어머 어머 오 짱이다 집 지으시는 거 개쩐다 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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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슉슉 지으시는데? 빨리 나무 캐오시면 될 거 같아요 나무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놔야 아 저 나무 이거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요거 요거 잠시만요 어 요거 요렇게 요렇게 뭐고 이거 요렇게 오 짱 멋있어 우리 선생님이야 나도 나무 캐어야지 어 여기도 막혔어 아 아 누구랑 똑같네 정말 어 누군가요? 제가 왜요? 저 안녕하세요 나무 캐오는게 요이팀이구나 다행이다 오 오 잠시만요 현이 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집이 뚫릴 일은 없어졌어요 이제 오 예 장상 재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어쿠스틱 기타 오 기타 연주 어떻게 해요 어쿠스틱 이거 오 그거 키패드 오 개쩔어 아 캠핑카구나 예 캠핑카면은 잘 구해졌네 지금 차 밀어서 가고 있어요 연료가 없어 그렇게까지 나가셔도 안녕하세요 개쩔지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이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일단 저희가 이제부터 여행을 좀 가야 돼요 예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전부 다 갈갈이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리사이클을 하러 한번 가야 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가주시죠 동대에 이제 활든 괴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조심스럽게 눈치를 좀 잘 보면서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럼 나무 키울게요 돌 먼저 키주세요 저희 지금 나무는 나 곡괭이가 없는데 어 곡괭이 대신 짱돌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답니다 저희는 아 오케이 이제 저희가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갈갈이 끝났고 침낭 다 깔 자리가 있는데 침낭을 이제 더 못 가는 이유가 돌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 집을 못 오게 어 난 나무 쓰고 와야겠다 올라가 아 태어난 거 같은데 일단 이제 심리학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가 그냥 도망가세요 네 도망갑니다 어 뒤에 활 활 활 강진님 지금 저 죽음이 제 그대로 있거든요 어 침낭 부활 백구초로 제대로 나 강진님이 나 때리는 거 같아 나 강진님이 나 때리는 거 같아 나 강진님이 나 때리는 거 같아 강진이 잘 서신다 강진이 많이 서신다 강진이 많이 서신다 강진이 많이 서신다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우의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만 살려드리죠 강진이 잡았다 아 맛있다 돌 한 줄 있다 안녕하세요 마우스 자 이거는 위를 보고 스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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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를 누르 위를 보고 스페이스 일단 저희가 조금은 더 살만해졌어요 저희가 좋아요 뭐하세요 위를 보고 스페이스 한 번 그 위를 보고 스페이스 한 번 누르시고 다른 거 그냥 위만 누르세요 그렇지 멍청아 아우 정말 알아서 잘 살아남으세요 이제 이거 나무 어디다 버려두지 상가에 넣어놔야겠다 초범님 네 나무 캐실 거죠 네 저희 집 들어오셔서 제가 도끼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계속 캐주세요 화살은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드릴게요 진짜 저 저희가 일단 주로본 가져갔으면 저 나무 완전 잘 캐 어 어 나무 완전 잘 캐